안녕하세요. 우아한 출발 우마리아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은 화학 현장 강의 버전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준비해 봤습니다. 네, 이 현장 강의는 2023년도 대치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업이 내 그대로 녹화가 된 영상이고요. 자,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테마로 준비를 해 봤습니다. 자, 이 우아한 출발을 들어야 하는 수강 대상은 누구인지 그리고 개념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요. 그리고 세 번째, 문제풀이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. 자, 보시면 수강 대상은요. 화학을 처음, 처음 준비하는 학생이 수강 대상입니다. 자, 한 번도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사항이 이 강의는 내가 내신 시험을 치르기 직전에 듣는 강의는 아닙니다. 시험을 치기 직전에는 굉장히 많은 문제풀이에 대한 연습도 되어 있어야 되고요. 유형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자, 이 강의는 직전에 듣는 강의가 아니고 화학을 처음 입문을 할 때, 즉 시작할 때 듣는 강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화학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. 그래서 여기 이런 개념에서는 이런 뭐 A타입, B타입, C타입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나옵니다.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.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이 화학에서 주기율표를 하는데 학생들이 잘 몰라. 그러면 어, 이거는 통학과학에 언제 배우고요. 중학교는 몇 학년 때 배우는 내용입니다. 이런 것들을 다 소개를 하면서 수업이 진행되는 강의입니다. 그래서 완전 기초강의이다, 입문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그러면 여기 있는 개념이나 문제풀이는 어떻게 진행되나요? 총 27강 정도 진행이 될 거고요. 일주일에 3강씩 또는 한 번을 들을 때 3개의 강의씩 듣는 것들을 네, 수강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전체적으로 개념은 80% 그리고 문제풀이는 20%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차피 화학은 1단원과 4단원은 그냥 싹 다 계산이죠. 그래서 문제풀이를 해야 되는 그런 로직 같은 것들을 개념에 넣어서 개념인 것처럼 쌤이 강의를 할 거예요. 그래서 그냥 개념 80에 문제 20 정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러면 이 우아한 출발에 대한 교재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? 선생님이 우월한 개념 완성에서 사용하는 이 교재와 우아한 출발에서 사용하는 교재는 같습니다. 네, 같습니다. 그럼 쌤, 우아한 출발과 우월한 개념 완성은 무엇이 다른가요? 우아한 출발은요,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기초, 인문이다 라고 한다면 네, 우월한 개념 완성은 그냥 정말 수능이나 고2, 내신 심화를 정확하게 하고 싶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러면 여기에 대한 교재 내에 있는 내용들은 필기가 필요한 것들은 선생님이 필기를 다 할 수 있게 이렇게 준비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리고 뭐 중요한 내용들, 그림 필요한 것들은 이렇게 준비를 했고 이게 이제 본문에 있는 내용이다 보시면 됩니다. 자,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, 문제에서 선생님이 좀 구분을 했는데 이 우월한 개념 완성이다 라고 하는 교재는 화학을 좀 제대로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싹 다 담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런데 여기에서 화학을 1회독하거나 2회독하거나 뭐 3회독하는 학생들도 많죠. 그래서 내가 몇 회독했을 때 어느 문제선까지 풀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이 집중탐구 편에 넣어뒀습니다. 보시면 여기 있는 집중탐구, 왼쪽에 있는 문제 그냥 하나, 두 개, 뭐 두 덩어리의 문제가 있다라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하나, 둘, 이 세 개의 문제 중에서 이게 무슨 딱지가 붙어 있는 게 보이죠. 이게 심화 딱지인데, 심화 딱지인데 어떤 느낌이냐 하니까 우아한 출발에서는 꼭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 개념에 대해서만 강의를 한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누구? 여기 들어간 심화 딱지는 2회독을 할 때는 꼭 이 문제까지 좀 도전을 해보세요. 이러한 의미에서 심화 딱지로 구분을 했습니다. 네, 그래서 이 교재로 우아한 출발을 진행을 하면서 이런 문제를 한 번씩 풀겠죠. 자, 여기까지 헤비하게 선생님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. 여기까지 들어가고 내가 이 화학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할 준비가 되었다. 시간적 여유가 있다. 이때 뭘 하면 됩니까? 네,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내용들을 함께 공부해 주시면 하나의 교재로 두 번의 학습 효과를 낼 수 있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우아한 출발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심화 딱지가 붙어 있지 않은 문제를 선생님이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그리고 선생님이 수업을 할 때 판서를 좀 많이 해요. 그래서 여기 판서를 또 선생님 조교들이 들어와서 또 하나하나 같이 쓴 그런 노트도 함께 제공이 됩니다. 그래서 아주 예쁜 손글씨로 이러한 글씨 서브 노트도 함께 제공이 되고요. 자, 이 수업은요. 대치 현장에서 함께 진행되는 것들을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사용하는 이러한 내 과제장도 한꺼번에 업로드가 됩니다.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과제장들 함께 같이 연습해 주시면 좀 웬만한 기초 문제들은 그리고 조금 더 실력을 완성할 수 있는 문제들까지 물론 이 과제에도 심화 딱지를 다 붙여 놓습니다. 그래서 이 과제는 이 강의에서 PDF로만 제공이 될 것이니까 여기에서 강의 들으면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함께 풀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과제까지 우리가 함께 연습한다면 네, 화학 기초 이 강의는 아주 예쁘게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. 저는 강의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.